순수 보금방송 CTS 기독교TV가 빛고을 광주에서 특별 방송 CTS 위크를 진행합니다. CTS 위크인 광주, 생명의 빛을 온 세계로를 주제로 광주지역교회의 역사와 이야기를 전달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가영 기자가 전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콜링갓, 치천미라클 등 CTS 대표 프로그램을 광주지역교회와 함께 제작해 방송하는 2024 CTS 위크. 광주에서 시작되는 CTS 위크 월요일 첫 방송은 보금의 빛이 오다를 부제로 광주 선교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봅니다. 또 광주지역 청년과 청소년 등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메시지, 말씀 앞에서다가 광주 양림교회에서 공개 방송합니다. 노크처치 박찬열 목사,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임형규 목사, 만낙교회 우미쉘 목사가 메신저로 나섭니다. 가수 션, 송솔나무 집사 등 간증과 특송으로 이뤄진 7천미라클이 28일 화요일 광주 은광교회에서 특집 방송됩니다. 나눔으로 희망의 기적을 만드는 과정을 광주지역에 전할 뿐만 아니라 보금의 빛을 바라다를 부제로 광주 기독교 역사를 되짚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감동적인 가족연극 동치미가 29일 수요일 광주동명교회에서 특별 공개 방송으로 찾아갑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실생활에 전하며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마음이 담겼습니다. 특별히 아픈 역사에 동참하고 치유한 광주 교회의 이야기도 전합니다. 목요일은 광주 양림교회에서 내가 매일 기쁘게 토크 콘서트도 열립니다. 신현준 배우의 사회로 지선 전도사, 이은성 전도사 등이 찬양 사역자로 나섭니다. 또 광주지역의 다음 세대 미래를 살펴보고자 기독교 교육 현장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CTS 위크 마지막 날은 설레는 시니어 토크쇼 백설기가 특별 공개 방송됩니다. 40대부터 80대까지 기독교인의 영성 회복을 위한 토크쇼에 표인봉 목사와 개구우먼 김지선 집사의 사회로 광주 소망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또 가수 송대관 집사와 이용식 집사 등 특별 게스트로 참석해 간증과 찬양을 전합니다. CTS 위크인 광주는 매일 아침 8시 30분 생방송되며 광주 현지 특별 방송은 오후 1시 30분, 저녁 6시 30분엔 광주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특별 공개 방송이 진행됩니다. CTS 뉴스 이가영입니다.